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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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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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게 맞습니다. 너무 멋있게 도끼질이라고 계셔서. 어쩐지. 어떤 일이지. 시골까지. 아. 저희도. 시골이 아닌데. 저희도 느닷없이 갑자기 저희. 네, 저희가 뭐지? 저희가 음식을 좀 배우러 왔어요. 뭐 주는 뭐로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너 보쌈이지, 보쌈? 보쌈은 제가 전문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젊으셔서. 저도 아이 좀 먹었는데. 아, 그러세요? 오, 자녀. 동환이신데요? 진짜 동환이시다. 알고 보면 27살만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도끼질 하셨는데. 내 남친이야. 아, 정말? 도끼질 하셨는데. 내 남친이야. 아, 정말? 진짜? 우리 관계가 뭐가 있는데. 우리 뭔가 좀 닮지 않았니? 내 남친이야, 남친. 내 남친이야, 남친. 아, 친동생! 뭐라고! 야, 야, 아빠가 그래야지. 야, 너 친구가 왜 그래? 아니, 불청에서 3주년 행사로 뭐 다량의 음식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정읍에 있는 오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경이 오빠야? 정말 누라라고 하지를 않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2남 6녀예요, 2남 6녀. 아, 정말.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50명씩 모이고 또 오빠가 장사를 또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제가 행사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아, 노하우가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열심히 배워볼게. 아주 편하게. 아주 쉽고 아주 편하게. 아니, 그런데 김치도 직접 만드세요? 아니, 그냥 김치는 제가 코치만 좀 할 거고 저희 형수가. 아, 네. 저희 형수고 저희 누나가. 김치로? 진짜 올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자기소개부터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저는 임오경 씨. 오경 씨. 오경이 아가씨. 오경이 아가씨. 오경이 아가씨. 저기 큰 오빠의 언니예요, 세연이예요. 컷! 아니, 그게 아니야. 이목이, 이목이 형이 저기 세연이라고 해야지. 큰 게. 큰 오빠, 작은 오빠 자꾸 다 찾아야 되냐? 그래야지. 큰 오빠니까 큰 오빠 세연이라고 해야 해. 내 와이프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큰 오빠 세연이라고 하면 끝이네. 큰 오빠 씨. 네, 저기 이목이 형 씨의 큰 오빠의 아이디한테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게 좀 복잡하네. 네, 네. 네, 임혁원.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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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이해하세요, 우리가. 처음 일해요, 이런 일이. 저기 오경 씨의 큰 오빠의 세연이예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경이 둘째 오빠예요. 저는 이제 오경이 저기 셋째 언니예요, 고창회사는. 반갑습니다.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사랑해.